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게일가젤, 옴기니는 손현선,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책값은 13,000원, 219쪽, 초판일세는 2021년 5월 26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게일가젤 게일가젤 박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진 의사들을 상대로 이 책에 나온 회복탄력성 원리를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그의 도움을 받고 내면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의사들의 의사로 불린다. 그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극복해냈고 이를 계기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정심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버드 의대 코칭연구소 설립 멤버이며 국제코치연맹 ICF 공인 마스터코치이다. 세계적인 영성지도자 잭 콘필드 타라 브랙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마음챙김 명상 전문 강사이기도 하다. 명상, 뇌과학, 긍정심리학, 감성지능 등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훈련법을 개발해 효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 의대 가이드에 실린 논문 알차이머 간병일을 위한 마음챙김 지원은 미국 CNN ABC NPR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오프라 윈프리가 발간한 오 더 오프라 매거진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되어 많은 이들에게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뉴욕 주립대학교 업스테이트 의대 박사 과정을 졸업한 뒤 하버드 의대 의료윤리 펠로우십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하버드 의대 부속 프리검 위민스 병원에서 외과 전문으로 일했고 지금은 하버드 의대 조교수 겸 브리검 위민스 병원 부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을 얻는 사람이 있다. 낙관주의와 자기 공감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과 의기소침, 냉소, 분노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일상의 어려움을 파도타게 하며 파도를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마비되어 사소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호스피스 환자, 트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명을 만나본 뒤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인간의 뇌와 몸은 위협과 위험을 만났을 때 복합적이고도 기발하게 반응한다. 이른바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다. 위험에 닥쳤을 때 싸우거나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뇌는 본능적으로 얼음 반응, 즉 부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탈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뇌는 감각과 기억을 마비시키거나 둔하게 만든다. 가령 아동학대의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억제하거나 그 기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깊숙이 처박아둔다. 뇌는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 촉발된다. 머리로는 사소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본능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상사가 보낸 한 통의 문자 메시지 착길을 건너는 노약자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 트라우마가 된 과거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어떤 일 등 이 모든 것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을 촉발시킨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위험의 원인과는 무관한 상황이나 기억, 생각과 연계된다. 이렇게 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면 된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말랑말랑하고 일생에 걸쳐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생각, 행동, 경험의 변화에 적응해 뇌는 계속 변한다. 긍정적인 것을 거듭 생각하면 신경회로가 더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확장된다. 염려, 두려움, 불안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덜 사용할수록 위축된다. 그러므로 현대 신경과학은 잘 되는 일에 일부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너그러움과 공감이야말로 회복탄력성의 주춧돌이다. 자신에게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한다. 어떤 여정에 있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그때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한다. 대체로 우리는 사건을 실체보다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우울증과 불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제발 자신에게 관대해지길 바란다. 사실 완벽이라는 건 애당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태어나서 생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약 400명의 영화를 대상으로 성인기까지 성장과정을 추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정하고 세심한 어머니가 양육한 아이들은 더 행복하고 덜 불안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성인으로 자랐다. 반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은 훗날 회복탄력성과 자존감이 낮고 공격성이 높았다. 우리의 내면을 신뢰와 지지로 채우면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유연성이 커지고 내적 자원이 확장된다. 역경과 실패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여긴다. 긍정적 관계는 장애물 앞에서도 행복과 사랑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을 키운다. 그리고 이 회복탄력성은 더 많은 긍정적 관계를 불러온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결여된 경우는 참 암담하다. 연구결과 외로움과 고립은 고혈압, 면역저하, 심장병, 뇌졸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들은 외로움을 심장병을 유발하는 여섯 가지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다. 회복탄력성을 키우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물이 있어야 자라듯 인간은 사랑과 교류가 있어야 자란다. 대인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다수의 피상적 관계보다 깊이 있는 한두 명과의 관계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한다. 아무리 뒤로 물러나 숨고 싶더라도 관계를 통한 신뢰만큼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고도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인정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허상을 기준으로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마다 속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생은 누구나 힘겹고 굴곡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억울함이나 회의감보다는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이 된다. 오직 나 나 나만을 외치며 나에게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오히려 단절과 외로움이 커진다.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몰입할수록 상처받기 쉽고 예민해진다. 회복탄력성의 원천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의 표현을 빌리면 나에 관한 생각에 골몰하면 불행이 깊어진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사람과의 만남이 부족해지면 나만 고통스럽고 남들은 별 문제없이 잘 산다는 생각에 빠진다. 그러나 남을 도우면서 살면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는 존재라는 진실 위에 두 발을 딛게 된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타주의와 자원봉사는 삶의 만족도 상승 우울증 완화 혈압 안정 장수에 도움이 된다. 특히 타인에 대한 섬김은 요즘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첨단 기술이 만연할수록 얼굴 표정과 목소리 어조 같은 인간적 요소나 신호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위해 최소 세 가지의 선행을 실천해보자. 미리 계획을 짜도 좋고 즉흥적으로 실천해도 좋다. 선행의 수혜자가 늘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낯선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상관없다. 감춰도 되고 드러내도 된다.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가능할 때마다 다양하게 자주 참신한 방법을 시도해보자. 선행을 실천한 뒤에는 노트에 기록을 남기자. 감정과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상황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을 고통의 1차 화살 2차 화살로 설명할 수 있다. 1차 화살은 사건 그 자체다. 우리는 이 화살을 통제할 수 없다. 2차 화살은 이미 벌어진 이래 우리가 만든 스토리를 더한 것이다. 스토리에는 자괴감과 불운과 억울함이 담길 수 있다. 2차 화살은 당신의 생각이 이 사실관계를 끌고 가는 방향성이다. 관계가 틀어진 경우 당신의 생각은 날 이렇게 푸대접 하다니 억울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로 비약한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질병 때문에 직장일 이나 육아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온다.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남들이 내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거나 기대하던 연봉 인상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핵심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바로 그 결론이 우리를 괴롭힌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통의 2차 화살은 무엇인가? 당신의 생각이 이미 벌어진 사건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2차 화살을 그만 만들면 괜한 스트레스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살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 가운데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 챙김을 연마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매일 인간의 뇌는 무려 2만 개에 달하는 생각을 생산한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몇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첫째 우리의 생각은 반복된다. 시키지 않아도 제자리를 계속 맴돈다. 둘째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저건 싫어. 난 너무 뚱뚱해. 오늘 하루도 끔찍할 거야. 마치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끊임없이 생중계하는 해설자가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만 같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생각의 밀물과 썰물은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훈련하면 머릿속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단 몇 분간의 명상이라도 도움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자연의 근본 원리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 대부분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말은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휘어지고 적응할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존재의 세 가지 징표 즉 삶의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는 세 가지 징표가 있다고 설명한다. 존재의 첫 번째 징표는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구도 역경을 겪지 않고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뿐이다. 존재의 두 번째 징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몸, 인간관계, 환경 모두 변한다. 생각과 감정도 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들갑 붙어 떤다. 마음에 드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바뀌기를 바란다. 하지만 덧없이 좋은 일에 매달리는 것, 나쁜 일에 쓸데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괜한 헛고생 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존재의 세 번째 징표는 자아가 없다는 것, 즉 무화이다. 우리의 정신은 자기중심적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자신과 연관시킨다. 핵심은 우리가 진짜 주인공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나는 학대가 심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반복적인 구탄은 나에게 깊은 수치심을 남겼다. 어린 아이들이 흔히 생각하듯 나도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회복 탄력성을 개발해 더 이상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원인이 아니었다. 나는 상처가 깊은 어떤 개인의 표적이 되었을 뿐 순진무구하고 무력한 아이에 불과했다.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힘든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자. 고통은 삶의 일부분일 뿐 계획이 어긋난 게 아님을 명심하자. 모든 것은 변한다. 내가 지금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상황이 늘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10대 자녀가 최신 컴퓨터 게임을 사주지 않는다고 지상 최악의 부모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10대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할 때가 가끔씩 있다. 회복 탄력성이 갖는 유연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개방성 과 같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모로 유익하다. 일단 근심, 짜증, 좌절, 분노, 원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사소한 변화가 아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변화를 현실로 인정하는 사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장 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 고정관념을 가지면 자신의 능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탁월한 능력은 타고난다고 믿는 것이다. 변화를 현실로 인정할 때 관점은 더 유연해지고 폭넓어진다. 변화를 인정하면 과거의 잘못에 매몰되지 않고 긍정적인 성취에 몰두하게 된다. 회복 탄력성을 습득 하려면 내면의 비판자를 친구로 바꾸고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과거의 일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변화에 마음을 열 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자라난다. 끈기는 다른 말로 행동으로 표출된 믿음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젤라 더크워스 박사는 그릿 즉 근성이라는 개념을 성공의 으뜸 요인으로 꼽는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열정과 끈기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열정을 쏟는 대상을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이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릿과 끈기는 둘 다 의지 기재와 관련되어 있다. 의지 기재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의지 기재야말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전진할 추진력을 제공한다. 실제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도전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생산적인 한걸음이 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격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것이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하려는 자세가 활력 넘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인생이 숱한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깨달음이다. 나도 과거에 저항하며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되뇌며 허송 세월 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었다. 인생 가운데 마주치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은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있다. 하지만 그 장애물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도 늘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 이 진실을 잘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반응 안에 성장과 행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이 선택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한다. 1. 방아쇠를 파악하라. 감성 지능은 강력한 감정 반응을 촉발하는 방아쇠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의 방아쇠는 여러 요인으로 당겨질 수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 2.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느낌 3. 나의 필요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 4. 4.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2. 배려하라. 자기 공감은 회복 탄력성 강화에 꼭 필요한 요건임으로 스스로를 배려하라.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감정은 인간의 일부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임을 늘 기억하라. 3. 감정은 지나간다. 존재의 두 번째 징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몇 분 만에 사그라드는 감정이 그렇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호흡법을 이용해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는 훈련법을 소개한다. 평소에 스톱 기법을 훈련해 두었다가 감정에 휩쓸릴 때 활용해보자. S. 스톱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춘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지금 여기에 화면을 정지시킨다. T. breath 천천히 세 번 심호흡한다.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고 몸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느낀다. O. observe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찰한다. 유체 이탈을 하듯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P. praise 크든 작든 칭찬할 이유를 찾아 스스로를 칭찬한다. 자신의 강점을 일깨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선택한 자신을 칭찬하자. 감정은 인간됨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 다루는 법을 잘 모른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선불교 스승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타는 분노를 불난 집에 비유했다.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 불을 꺼야지 방화범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분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스톱 기법을 활용하거나 천천히 심호흡하며 느끼는 바를 받아들여라. 잠시 멈춤은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감정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잠깐 세 번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리셋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이 분주할 때 잠시 멈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짧은 명상이다. 5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1. 편안한 자세로 의자나 소파나 바닥에 앉는다. 양손을 편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어깨에 힘을 빼고 이마살을 편다. 눈 주위에도 긴장을 푼다. 2. 평상시와 다르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에 연결되어서 호흡에 주목한다. 한 번에 한 호흡씩 숨에 감각을 느낀다. 한 번에 호흡이 끝나면 다음 호흡이 시작될 때의 감각에 주목한다. 3. 호흡에 계속 집중한다. 마음이 분산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머릿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로 잡생각을 하는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라고 나지막이 귓속 말을 한다. 그 다음 다시 조용히 호흡에 집중한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말고 생각이 스르르 사라지게 한다. 4. 조용히 앉아 5분간 호흡에 집중한다. 명상이 끝나면 반드시 훈련을 끝낸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을 표현한다. 인간은 부정 편향이라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 부정적 생각과 경험은 우리의 정신에 쉽게 들러붙고 긍정적 생각과 경험은 쉽게 미끄러진다. 인간의 정신은 부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의 뇌가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진화적 현상으로 보인다. 먼 조상들에게 위험을 판단하는 일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부정 편향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안타깝게도 스트레스 반응과 비슷하게 부정 편향도 쓸데없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취하게 한다. 우리는 망신을 곱씹고 실수에 집착하고 잘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부정편향은 인간관계에서도 칭찬보다 비난에 주목하게 하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누군가 뼈로통한 표정을 짓거나 직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교통체증으로 몇 분간 지체되는 등 사소한 사건에도 우리는 금세 자신과 세상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인다. 부정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활용해 부정적 생각을 떠나보내자. 부정적 생각을 일으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의 비판자다. 누구나 이 머릿속 목소리를 경험한다. 내면의 비판자는 다음과 같이 나의 언행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모욕하기 바쁘다. 너는 그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너는 절대 사람 구실 못 할 거야. 너는 완전 사기꾼이야. 너는 그 일을 망칠 거야. 항상 그래 왔잖아. 내면의 비판자는 오랜 세월 부모 교사 형제 코치 등 타인으로부터 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층층이 쌓여 고통스러운 합창이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이 목소리가 익숙해져 나의 목소리라고 착각한다. 내가 당한 학대와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나 자신이 대단히 잘못되었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 가혹한 목소리는 걸음걸이부터 언행 외모를 좌지우지하고 무수한 방식으로 나를 옥죄였다. 하지만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는 나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내면 비판자의 메시지는 부정확한 장면들을 자기 멋대로 짜깁기한 것이다. 긍정성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려면 내면 비판자를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낙관주의 압티미즘 압티미즘 이라는 단어는 최고를 뜻하는 라틴어 옵티머스 에서 유래한다. 낙관주의자는 매사의 최선을 찾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매사의 최악만 보고 나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확신한다. 낙관주의자는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비관주의자는 막다른 길에 주목한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 속에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만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 있는 난관만 응시한다. 낙관주의가 회복 탄력성에 좋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낙관주의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7만여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관주의가 강할수록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낙관주의든 비관주의든 설명하는 방식이 세상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낙관주의의 렌즈를 끼면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구사하며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관주의의 렌즈를 끼면 시야를 좁게 만들고 선택지가 제한된 느낌을 갖게 한다. 극단적인 경우 비관주의자는 가능성이 있어도 개선될 수 없다고 믿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자기연민 원망 문제 회피에서 벗어나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인가 비관주의자인가 누구나 학습을 통해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다. 어느 씨앗에 물을 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낙관주의가 쑥쑥 자라날 것이다. 자기 돌봄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전략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수록 스트레스나 장애물을 잘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돌봄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기 일수다. 건강한 밥상을 차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잠을 더 자는 건 자기 탐닉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칭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말한다. 자기 돌봄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돌볼 줄 알면 타인을 돌볼 수 있고 맡겨진 책임도 잘 완수할 수 있다. 유사시에 나부터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다른 사람의 산소마스크 착용을 도우라는 항공 안전지침을 들어봤을 것이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 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 에게는 서슴없이 내뱉는다. 연로한 할머니가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낑낑거리며 찾길을 건너고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음이 움직여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때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친다. 1. 고통을 의식한다. 2.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3.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성을 느낀다. 자기 공감은 위와 같은 과정을 바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 다음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고통이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임을 상기한다. 사실 자기 공감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자기 공감은 여기 고통이 있다. 이를 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자기 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사건에 반응하는 강도가 약하고 이혼처럼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하고 실패를 덜 두려워 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내려면 상황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짐을 나눠들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 아예 그 짐을 들 수 없다. 자기 돌봄의 핵심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자기 돌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동 2. 영양 3. 충분한 잠 4. 명상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 피해야 할 두 가지 함정을 다시 한번 정리 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 이다. 회복 탄력성 은 비교를 얼마나 자제하느냐 에 달려 있다. 2. 자기 돌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무리 분주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틈틈이 가지는 소소한 순간도 좋다. 당신의 안녕에 투자하자.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돌볼 수 없다.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도입부를 새롭게 쓸 수는 없겠지만 엔딩은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 있다. 우리가 마주했던 역경과 트라우마는 바꿀 수 없다. 출생 배경과 가정도 바꿀 수 없다. 과거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인생의 새로운 엔딩은 써나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누구에게나 회복탄력성은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뇌의 회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회복탄력성 개발의 출발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장 대인관계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려면 인간관계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섬김이 행복의 비결이다. 3장 유연성 유연성을 키우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관점을 바꾸면 사고가 유연해진다. 4장 끈기 끈기를 키우려면 목표가 인생의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가? 끈기를 가지려면 계획은 구체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5장 자기조절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려면 휘몰아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잠시 멈추어 가도 좋다. 6장 긍정성 긍정성을 키우려면 내면 비판자에게 맞서기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7장 자기 돌봄 자기 돌봄 능력을 키우려면 나는 판단이 아닌 공감의 대상이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자. 8장 회복 탄력성은 마라톤이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자.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지금까지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 과 마음 챙김 입니다. 탄력성은 참 좋은 말입니다. 부드럽고 융통성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생명은 모두 탄력적이고 부드럽습니다. 경직된 것들은 무생물 또는 죽은 존재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죽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벌려서 보여주며 물었다고 하죠. 내 이가 보이느냐? 치아는 모두 빠져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자 스승은 그럼 내 혀는 보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인다고 대답하자 스승은 단단한 것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강풍이 불어 나무를 부러뜨려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의 핵심은 탄력성 입니다.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때 부러지지 않고 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축되고 넘어집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지만 혼자 일어나야만 할 때도 많습니다. 위축되고 넘어진 상태로 오래 있을지 아니면 고무줄이나 오뚜기처럼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올지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포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엔 의외로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구별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지배하는 영역들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일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포기하는 것은 곧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